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플레이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여러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링크가 제가 세 개를 준비했어요. 이게 대표적인 동영상 플레이어들입니다. 곰플레이어, 팟플레이어, km플레이어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팟플레이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팟플레이어는 다음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여기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음에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서 다음에 홈페이지 안에서 팟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팟플레이어 다운로드라고 적혀있는 버튼 보이시죠?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럼 다운로드가 진행이 될 거고요.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거기서 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치 화면이 나타나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예 베타 팟플레이어 설치를 시작합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운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약관에 대해서 동의함을 누르고 자 여기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인데 저는 다운로드 클릭하는 필요 없으니까 체크를 해제하고 다운로드 홈페이지를 기본 검색으로 설정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운버튼을 누르면 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폴더를 지정하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를 수정 없이 사용하겠습니다. 설치 버튼을 누르고요. 자 그럼 압축이 해제되면서 이 팟플레이어의 중요한 이 프로그램 파일들을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녹색 막대기가 끝까지 가면 설치가 끝난 거예요. 자 베타 설치 완료, 팟플레이어 설치 완료라고 나오면 이제 정말로 설치가 끝난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침 버튼을 누르면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팟플레이어가 바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바로 실행하지 않을 거예요. 체크를 해제하고 저는 마침을 넣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꺼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팟플레이어의 아이콘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얘 설치가 성공적으로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더블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팟플레이어가 재생이 되고요. 이게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동영상을 선택해서 동영상 파일을 찾아서 이 동영상을 재생해야겠죠? 근데 보통 이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 동영상 파일에다가 더블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그 방법을 많이 쓰니까요.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끄고요. 자 그러면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시켜 볼까요? 자 윈도우 탐색기 실행시키는 방법 제가 설명드렸죠?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편리한데요. 자 윈도우키와 알파벳2키를 윈도우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2를 누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가 실행이 되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저는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 밑에 보면 비디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샘플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이거는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는 다 있는 파일이에요.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두 번 더블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동영상이 있죠? 이 동영상에서 동영상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두 번 더블클릭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동영상이 재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다가 이 화면이 지금 작잖아요? 그럼 좀 불편하죠? 불편한 경우에는 이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볼 때는 엔터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볼까요? 자 제가 화상 키보드로 동영상을 재생하고 엔터키는 여기쯤에 있습니다. 이 키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 전체를 이 동영상을 동영상을 재생하는 화면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화면 밑으로 내려보면 자 이 동영상 플레이어를 제어할 수 있는 이 제어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화면을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마찬가지로 엔터키를 누르시면 다시 작은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엔터를 누르면 큰 화면이고요. 엔터를 다시 누르면 이제 작은 화면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시다가 이 프로그램을 갑자기 꺼야 되는 경우 예 그런 경우 뭐 민망한 장면이 나오거나 이러면 다른 사람 보여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ESC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ESC키는 자 이거죠. 이 키를 누르시면 동영상을 보다가 동영상이 사라집니다. 예 그럼 사라진 동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다시 클릭하시면 동영상이 동영상 플레이어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여러분이 동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 밑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동영상이 시작이 되고요. 다시 누르면 동영상이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여러분이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 클릭하는 건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단축키가 있는데요. 뭐냐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스페이스 키는 이렇게 생겼죠? 이 큰 거 있죠? 이렇게 기축한 거 이걸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요. 다시 누르면 멈추고 다시 누르면 재생이고 다시 누르면 멈춥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동영상에서 또 볼륨을 조정하고 싶으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이죠? 여기 스피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를 클릭하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다시 클릭하면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걸 왔다 갔다 하면 이 음량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찮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마우스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 사이에 보면 이렇게 다이어리 있잖아요? 휠이라고 하는 그 휠을 움직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동영상의 소리를 아주 쉽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동안에 동영상을 탐색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동그라미 있죠?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동영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동영상을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장면을 찾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동영상을 정지시키는 거고요. 이거는 재생이고요. 이거는 이걸 누르면 다음 동영상 이걸 누르면 이전 동영상이 나오는 거고 여기 있는 파일 열기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컴퓨터 상에서 재생하고자 하는 동영상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동영상의 총 재생시간이 30초라는 뜻이고요. 현재 19초, 20초, 21초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동영상 플레이어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아주 쉽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되고 다른 엉뚱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파일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보면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연결 프로그램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 벅스 플레이어라는 것, 팝 플레이어, 윈도우 미디어 센터,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저 파일을 재생해서 여러분들에게 저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팝 플레이어로 재생을 하고 싶으니까 이 팝 플레이어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팝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재생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